자, 몸에도 좋고 영양에 좋은 단호박 요리가 한참 생겼습니다. 헤말내네, 헤말내네. 내가 오늘 다 먹어버릴 테야. 영늘 언니 오늘 수술한 눈, 여기서 부기 빼놔요? 뭐, 내가 엄마! 레디고 특별식 먹기, 고개티를 찾아라! 모든 화면을 두어는 크게 뜨고 주목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. 그럼 딱 한 곡만. 후회하고 있다면 깨끗이 잊어버려. 가위로 오려낸 것처럼 다 지난 일이야. 선생님, 그건 오개티인데요. 정답! 들어오세요. 자, 잔잔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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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잔잔잔. 잔잔잔잔. 자, 잔잔잔잔. 오개티를 찾아라! 정답하면 공개합니다. 자, 칠판에 쓰여있는 글자를 잘 보세요. 어머, 이럴 수가. 아니, 분명 칠판에 쓰여있던 글자가 사라졌는데. 후회하고 있어요. 허헉. 다시 칠판에 글자가 생겼다. 오개티 발견. 자, 이렇게 해서 공식 빼고 나머지 5명 정답. 와, 진짜 많아. 뭐야? 야, 야! 야!